미치겠다 아 미치겠어 집 정말 어 아 여기 찍었다 정말 아 깜짝 놀랜다 야 또 이름이 뭐고 뭐라고 해야지 어머 인형이 아 집에 식구가 또 한 명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식구가 다섯 명에다가 행복이 애완견 한 마리 여섯 명에다가 토끼가 왔습니다 미니토끼라는데요 키워봐야지 진짜 미니토끼지 이 상태에서 안 크면 미니토끼가 맞을 것이고 크면 토끼 땅 토끼 땅 재료로 가야 되는 이제 둘째 손호가 개 키워 달라고 조르다가 이젠 개를 사서 키우니까 이젠 또 토끼를 키우겠다고 하여주고 그거는 아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안 통하니까 어느새 할아버지에게 졸라 가지고 할아버지가 미니토끼를 또 지인으로부터 새끼를 이제 낳았다고 해서 새끼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니토끼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토끼를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워서 사실 토끼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죠 토끼장 나무로 진 토끼장에다가 토끼들을 키우고 풀도 주고 이렇게 새끼도 베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집 안에서 토끼를 키운다고는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상상이 현실이 돼 버렸네요 이러다가 노화의 방주가 되지 않는가 미치겠다 정말 정말 이러다 집에서 온 걸 다 키운 거 아이가 몰라 개보다 좋은 건 일단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끼가 이제 덩치가 커지면 똥도 많이 싸고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미니토끼라 하면 뭐 똥이야 뭐 쪼매 쌀 거고 뭐 글쎄요 열심히 풀만 주면 되나 흐흐흐흐 아 나 정말 엉덩이 아휴 쥐바 씻었다 토순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제가 옛날에 토끼 암수 구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? 그 똥구멍 까불리 봐보면 어? 어떻게 뒤로? 엉덩이 그... 어떻게 알아? 까불리 봐면야는 어... 싫을 거 같지 아휴... 아휴... 새끼인데도 알아요? 토끼는? 모르겠네요 이럴 거 같아 오오오 코가 켜겠다 야 야 엉덩이 좀 벌려봐 어? 엉덩이를 가만히 있나? 가만히 있죠 어? 아휴 토끼야 아이고 코가 켰는데 됐다 좀 가자 이리 봐 여기 있네 여기가 이제 생식기입니다 여기 여기 생식기인데 이게 뭔데? 이거 튀어나오면 이제 수컷 없으면 안컷 이게 뭔데? 안컷이에요? 어? 모르겠네 헷갈리네 아직 너무 어려서? 응 여기 똥구멍이잖아 아 그래? 여기 앞에 끼 여기 생식기야 맞으면 수컷 또 쓴 놈이야 왠지 수컷거든 냄새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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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자 자 엄마 어 엄마 내가 앨범 갖고 왔어 혹시? 몰라? 토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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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뭐라고 지을 거야?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 범둥이 범둥이? 범둥? 범둥? 얘 안 물어? 몰라 아직까지 안 물어 몰라 아직까지 안 물어 호혜야 얘 이름 뭔데? 지연나? 다 범둥이한테 범둥이 범둥이 범둥이긴 하네 이거 갓 범둥이 누구야? 집에 갈까요? 응 응 얘 아바타 같다 요렇게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봐요 응? 응? 생각에 드니까 좀 불안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늑하게 해주는게 얼마에 받았다고? 십만원 십만원? 십만원 우리가 허브된 것 같은데? 십만원 십만원 어휴 떨어질래 어휴 깜짝이야 이제 적응되는 것 같다 움직이는 거 뭐해 똥이 왜 코 딸기만 해 어우 목이 흘려 그래 아직 저기 뭐야 새끼라서 어휴 얘 들어가면 못 찾는 거 아니야? 못 찾는 거 아니야? 지가 띠 바이하면 얼마나 된다고 목이 털무지 얘는 느린다 안 빠른가? 안까지는 뭐 안 돼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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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디 갈라고 갑시다 안 돼 나 방금 빨리 가는데 나 방금 빨리 가는데 아 그렇게 안녕 빨리 이름 지져라 뭐 종류 종류는 뭐지 종류는 뭐지 뭔가 허술해 토끼니까 토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되지 토끼 도끼 mustn't 남자들 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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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한국 이름 없나 영어로 행복이 엄마 행복이기도 한글이 점이잖아 토 토토 토끼 하자 토끼해 토끼잖아 나만 나만 다른 일을 좋아해 뭐 토토 조금 더 생각해보자